오늘의 낭독, 허리를 숙인채 낭독하기입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끊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낭독을 해봅니다. 끊어 읽기를 신경써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쑥쑥 들어가면서 소리가 시원하게 입 밖으로 쏟아지듯 나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의 낭독을 숙인채 낭독하기입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악심과 좌절과 슬픔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 것이다. 지금 희망을 바라보자. 오늘의 목표 첫번째로 거리에 따른 성량을 조절하기입니다. 두번째는 와와 워바름 구별하기 세번째 목의 아치를 열고 둥근 억양을 살려서 낭독하기입니다. 복식호흡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호흡을 합니다. 이번에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자세로 연습을 해봅니다. 손을 아랫배에 대고 호흡을 길게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 호흡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완전히 내뱉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숙이며 호흡을 하는 겁니다. 첫번째 시간에 상관없이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반복하면서 여러번 호흡을 해봅니다. 두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8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에 8초간 허리를 굽히며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다섯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8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8초간 허리를 굽히면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다섯번 반복을 하십시오. 세번째로는 앉은 자세에서 4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후에 4초간 허리를 굽히면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다섯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에 다시 4초간 허리를 굽히면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다섯번 반복합니다. 다음 단계 발성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성량을 조절하기입니다. 누군가를 어이 하면서 부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교실에서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상상해보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평상시에 여러분들 부르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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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교실 문앞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복도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운동장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배를 더욱 힘있게 수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배를 더욱 힘있게 수축해서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성연습 거리에 따른 성량 조절하기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가 어이! 하며 부른다고 상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점점 먼 거리로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 어이! 그 사람이 문 밖에 있다. 어이! 그 사람이 마당에 있다. 어이! 그 사람이 길 건너편에 있다. 어이! 교실에서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상상해보면서 반복연습하겠습니다.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교실 문 밖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복도에 있다. 친구야! 친구가 운동장에 있다. 친구야! 다음 발성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야호 발성입니다. 여러분 등산 가시면 산 정상에 올라가죠?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호! 하고 외치듯이 먼 산으로 소리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힘있는 발성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짧게 끊어서 외치다가 점점 음절을 길게 늘려서 발성해보는 겁니다. 점점 목소리가 탁 트이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야호! 할 때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양손을 길고 크게 멀리 퍼져나가게끔 양손을 입에 모아서 대고 야호! 하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호! 발성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잘 해보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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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소리가 짧게 끊어서 외치다가 야호 소리를 점점 음절을 길게 늘려서 발성을 해보셨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더 크게 탁 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발음장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와와 워 발음을 구별하기입니다. 와는 오와 아를 입모양에 신경쓰면서 천천히 발음하다가 연이어서 빠르게 발음합니다. 워 역시 우와 어를 입모양에 신경쓰면서 천천히 발음하다가 연이어 빠르게 발음합니다. 이처럼 입모양이 재빨리 변하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것에 주의하면서 다음의 예문들을 따라서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학, 와인, 화재, 좌우, 청화, 완두콩, 주관식, 원두막, 국권, 뭐든지, 권리, 원인, 월요일, 동물원, 시민문화회관, 내부순환도로, 5월의 환한 햇살, 만원권, 백만원권, 꽈배기 과자 만드는 법을 배워둬요. 그것을 화장대 좌측에 놔두고 가라. 그것을 화장대 좌측에 놔두고 봐라. 태권도 만화 영화의 좌석이 만원이다. 교과서에 실린 세종대왕의 생활에 관심을 갖다. 잘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과학, 와인, 화재, 좌우, 청화, 완두콩, 주관식, 원두막, 국권, 뭐든지, 권리, 원인, 월요일, 동물원, 시민문화회관, 내부순환도로, 5월의 환한 햇살, 만원권, 백만원권, 꽈배기 과자 만드는 법을 배워둬요. 그것을 화장대 좌측에 놔두고 봐라. 태권도 만화 영화의 좌석이 만원이다. 교과서에 실린 세종대왕의 생활에 관심을 갖다. 잘 따라서 천천히 발음 연습을 정확하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낭독 다음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목의 아치를 열고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고 입을 크게 벌리며 다음에 문장들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오.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손동작과 함께 제스처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 호흡 조절이 훨씬 더 잘될 것입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한나의 입술은 앵두를 닮았다. 어여쁜 여동생이 6월에 결혼을 한다. 연못에는 올챙이와 잉어가 많이 산다. 화장대에서 언니가 한참 동안 거울을 본다. 어제 저녁에 본 영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떡을 나눠줬다. 아들이 놀이동산에 가자며 아버지를 조른다. 와인과 사과, 우유를 슈퍼마켓에서 고른다. 아이가 인형에게 안녕이라고 반갑게 인사한다.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양말과 치약을 가져다 드렸다. 문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반복해봐서 연습하겠습니다. 잘 따라서 낭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목의 아치를 열고 동그란 억양을 잘 살려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한나의 입술은 앵두를 닮았다. 어여쁜 여동생이 6월에 결혼을 한다. 연못에는 올챙이와 잉어가 많이 산다. 화장대에서 언니가 한참 동안 거울을 본다. 어제 저녁에 본 영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옆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떡을 나눠줬다. 아들이 놀이동산에 가자며 아버지를 조른다. 와인과 사과, 우유를 슈퍼마켓에서 고른다. 아이가 인형에게 안녕이라고 반갑게 인사한다.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양말과 치약을 가져다 드렸다. 잘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을 살려서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 따라서 훈련하십시오.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손동작과 함께 제수처를 하면서 연습하면 호흡 조절이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낭독, 허리를 숙인 채 낭독하기입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끊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다음 문장들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끊어 읽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유의하면서 배가 쑥쑥 들어가면서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허리에 숙인 채 낭독을 하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지만 패자는 예와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만 말한다. 허리를 숙인 채 낭독을 강하게 해보는 겁니다. 잘 따라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은 복식호흡을 선 자세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첫 번째로 공명음을 느끼면서 최적의 목소리 톤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와 외의 발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발성, 둥근 억양을 적용해서 낭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을 하면서 바로 선 자세에서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양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선 자세에서 아랫배에 가볍게 손을 얹고 배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숨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두 번째,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쉽니다.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8초간 숨을 내쉽니다. 다섯 번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호흡을 멈춥니다. 4초 동안 호흡을 멈춥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열 번 반복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4초간 숨을 내쉽니다. 4초간 호흡을 멈추고 4초간 숨을 내쉽니다. 10초간 호흡을 멈춥니다. 10초간 호흡을 멈춥니다. 10초간 호흡을 멈춥니다. 10초간 호흡을 멈춥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2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내쉽니다. 10번을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빠르게 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10번을 반복합니다. 빠르게 들이마시고 빠르게 숨을 내쉬는 겁니다. 10번 반복을 계속해 보십시오. 이 복식 호흡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바르게 선 자세에서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바르게 선 자리에서 세워 골반 넓이로 벌리는 겁니다. 다르게 선 자세에서 양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선 자세에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명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공명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발성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저한테 잘 배우셨죠? 발성법의 핵심은 마스크 공명법입니다. 마스크 공명음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입안에 커다란 사탕 하나를 물었다고 상상하면서 입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로 입술은 가볍게 담윱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음 허밍을 해봅니다. 이때 입모양은 마치 음 음을 발음하듯이 앞으로 약간 나와야 허밍이 훨씬 잘됩니다. 입모양은 마치 음을 발음하듯 앞으로 약간 나와야 허밍이 훨씬 잘됩니다. 코와 입 주변에 부드러운 공명음이 느껴진다면 성공입니다. 바로 그 공명음을 이용해서 허밍을 하듯이 간단한 동요를 불러보겠습니다. 학교종 잘 아시죠? 함께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 하자 마스크 공명을 이용해서 허밍 대신에 나 혹은 마음절을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공명감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손을 자신의 코와 입주 위에 올려놓은 채 부드러운 울림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음 음 허밍으로 해봤습니다. 마스크 공명을 이용해서 허밍 대신에 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번에는 마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마마마마마마마 그리고 코와 입주변에 손을 올려놓은 채 부드럽게 울림을 느껴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연습은 그대로 가사대로 해보시고 음 마스크 공명빔 음을 이용해서 허밍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 허밍 대신에 마스크 공명을 이용해서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를 발음으로 해서 노래를 불러보시고 그 다음 마음절을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공명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손을 자신의 코와 입 주변에 올려놓은 채 부드러운 울림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공명음으로 노래 부르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공명 발성으로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공명음을 낮은 톤부터 높은 톤까지 여러 톤으로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오른손은 마스크 주변에 가볍게 손을 놓고 왼손은 성대 주변에 갖다 대보는 겁니다. 소리를 냈을 때 성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진동하는 목소리 톤이 가장 안정된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입니다. 그 톤을 유지하면서 공명음을 실어서 부드럽게 발성을 해보겠습니다. 공명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른손은 얼굴 마스크 주변에 가볍게 놓고요. 왼손은 성대 주변에 갖다 대보는 겁니다. 목적으로 손을 갖다 대봅니다. 소리를 냈을 때 성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진동하는 목소리 톤이 가장 안정된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입니다. 그 톤을 유지하면서 공명음을 실어서 부드럽게 발성해 보겠습니다. 공명음 잘 느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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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 마... 음... 마... 미... 모... 음... 마... 매, 미, 모, 무 엄, 마, 엄, 마 미, 모, 엄, 마, 매, 미, 모, 무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톤을 최적의 자기 목소리로 찾는 겁니다. 공명음을 잘 실어서 부드럽게 발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 모, 무, 엄, 마 엄, 마, 엄, 마 미, 모, 엄, 마, 매, 미, 모, 무 톤을 잘 유지하면서 공명음을 실어서 부드럽게 발성을 하고 계시죠? 잘 안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 찾기, 공명발성, 마스크 공명발성 연습을 다시 반복적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음 연습입니다. 외와 외의 발음을 구별하기입니다. 외는 단모음 오와 아와 이가 외는 단모음 우와 어와 이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따라서 새 모음을 천천히 발음하면서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낀 후에 정상적인 속도로 새 모음을 붙여서 발음해 보면 두 모음의 차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쾌유 돼지 쇄신 괜찮다 왜소하다 궤도 웨이브 웬만큼 최연 쾡하다 역사 왜곡은 인류의 죄악이다 왜소한 체구이지만 왠지 당차 보인다 며칠 알터니 눈이 휑하다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잘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쾌유 돼지 쇄신 괜찮다 왜소하다 괴도 웨이브 웬만큼 최연 쾡하다 역사 왜곡은 인류의 죄악이다 왜소한 체구이지만 왠지 당차 보인다 며칠 알터니 눈이 휑하다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발음 연습 왜와 왜 발음 구별하기 예문 낭독 했습니다. 오늘의 낭독 다음은 한쪽 다리를 들고 낭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면 체중을 싣고 있는 다리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아랫배에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고 배를 힘있게 수축시키면서 다음의 문장들을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낭독하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틀 연습을 빼먹으면 아내가 압니다. 사흘 연습을 빼먹으면 온 세상이 압니다. 물론 그 연습은 단순한 반복 이상이어야 하지요.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습만으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습을 해야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 다리 반대편 다리를 들어서 바르게 선 자리에서 반대편 다리를 한쪽 들고 다시 한번 반복 낭독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루 연습을 빼먹으면 내가 압니다. 이틀 연습을 빼먹으면 아내가 압니다. 사흘 연습을 빼먹으면 온 세상이 압니다. 물론 그 연습은 단순한 반복 이상이어야 하지요.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습만으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습을 해야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오른쪽 다리 들고 한번 낭독 연습을 했고 반대편 왼쪽 다리를 들고 낭독 연습을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따라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의 낭독 들어갑니다. 복식호흡과 발성 둥근 억양을 적용하면서 낭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던 복식호흡과 발성 둥근 억양법 등을 모두 적용하여서 다음의 글들을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1문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조수는 밀려왔다. 밀려나고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온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추워진다. 해가 뜨면 또 지고 달은 차면 기울어진다. 그리고 철새는 찾아왔다가는 떠난다. 꽃은 피고 시들어버린다. 씨앗은 싹이 트고 수확을 거두어들인다. 모든 자연물은 조화를 가지고 변화하며 나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조수와 같은 나의 기분은 격앙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아카바의 선물 중에 오그만디노 글이었습니다. 복식호흡과 발성과 둥근 아치 억양을 한꺼번에 적용하면서 낭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낭독 연습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조수는 밀려왔다 밀려나고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온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추워진다. 해가 뜨면 또 지고 다른 차면 기울어진다. 그리고 철새는 찾아왔다가는 떠난다. 꽃은 피고 시들어버린다. 씨앗은 싹이 트고 수확을 거두어들인다. 모든 자연물은 조화를 가지고 변화하며 나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조수와 같은 나의 기분이 격앙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아카바의 선물 중에 오그만디노 글이었습니다. 다음 단계 오늘의 목표 첫 번째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과 울림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의 세 가지 발음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을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빠른 호흡부터 느린 호흡까지 차례대로 연습을 해 봅니다. 강한 발성을 위해서는 많은 공기를 빠르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쉬어야 하는 반면에 부드러운 발성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 모두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1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내쉽니다. 두 번째 2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쉽니다. 세 번째 3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쉽니다. 네 번째 4초간 들이마시고 8초간 내쉽니다. 다섯 번째 5초간 들이마시고 5초간 내쉽니다. 다섯 번째 5초간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일곱 번째 7초간 숨을 내쉽니다. 일곱 번째 7초간 숨을 내쉽니다. 다음 14초간 길게 숨을 내쉽니다. 여덟 번째 8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쉽니다. 아홉 번째 9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쉽니다. 아홉 번째 9초간 길게 숨을 내쉽니다. 10초간 내쉽니다. 열 번째 10초간 길게 숨을 내쉽니다. 10초간 길게 숨을 내쉽니다. 자 여러분들 복식 호흡을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에 익숙해지는 훈련입니다. 빠른 호흡부터 느린 호흡까지 차례대로 연습을 해보시는데 강한 발성을 위해서는 많은 공기를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쉽해야 하는 반면에 부드러운 발성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 모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연습하시고 잘 안되시면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스크 공명 발성법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 찾기입니다. 함 공명 발성을 적용하면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공기를 앞으로 내뿜으면서 함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하품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보십시오. 함 소리를 내보고 크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양 입술이 붙으면서 앞니와 입술의 진동이 충분히 느껴지게끔 공명음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마스크 존이 있죠. 마스크 존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입 주변으로 해서 마스크 존에 울림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양 손을 갖다가 얼굴 앞 볼을 감싸면서 입 주변으로 해서 손을 대보고 살짝 대보면서 마스크 공명법의 울림을 마스크 존의 울림을 잘 느껴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양 손을 여러분 양 볼 코와 입과 양 볼이 있는 부분 마스크 존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손을 딱 대고 마스크 공명 발성을 해보는 건데 최적의 자기 목소리를 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품을 하듯이 함! 하고 마스크 공명 발성을 적용하면 훨씬 톤 찾기가 수월해지고요. 여러분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공기를 앞으로 내뿜으면서 하죠. 함! 함! 마지막에 양 입술이 붙으면서 앞니와 입술의 진동이 충분히 느껴지게끔 공명음을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예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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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맴 맴밈 몸몸 마스크 존의 공명발성 최적의 자기톤을 찾는 마스크 존의 울림을 느끼면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안되면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명발성을 연습해보셔야 됩니다 마스크 공명발성 이번에는 암리의 울림을 느껴보는 겁니다 니은 나의 공명발성을 적용하면 암리의 울림을 훨씬 집중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리의 공명점을 찾아보는 겁니다